그림을 잘 그리기 때문에 짜자잔 똑같죠? 어? 다리 안쪽이 없었네? 안녕하세요 싱글즈 구독자 여러분 저는 배우 송강입니다 네 싱글즈와 함께하는 송강의 This Days 인터뷰 지금 시작합니다 싱글즈와는 두 번째 만남인데요 이번에는 베네피트와 함께라서 더욱 재밌었던 것 같아요 네 이번에 새로 나온 신제품 더 포어패셔널 라이트 프라이머는 가볍게 발랐을 때 시원함이 느껴져서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끈적이거나 답답하지 않아서 누구나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걸로 그려요 너무 잘 나옵니다 다 그렸습니다 짜자잔 똑같죠? 제가 요즘에 그림을 그리고 있는데요 어? 다리 안쪽이 없.. 없네? 다리... 어 나에게 나에게 다 그렸습니다 네 저의 최애 제품은 프리사이 슬리입니다 넘버원 브로우 브랜드의 베스트 브로우 제품답게 진짜 제 눈썹처럼 자연스럽게 그려져서 가장 좋아하고 추천드립니다 진짜 제 눈썹처럼 자연스럽게 그려져서 가장 좋아하고 추천드립니다 여기다 이렇게 대고 해요 요즘에 컨디션이 좋아져서 밝음입니다 항상 즐겁게 촬영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반말 모드로 답변하기 반말 모드로 답변하기 요즘에는 일기를 잘 안 써 왜냐하면 피곤해서 바로 씻고 자기 때문에 일기를 잘 안 쓰는 아 헬스를 다시 열심히 하고 있어서 유튜브 채널을 되게 많이 보는 것 같아 헬스, 유튜브 먹는 거 요즘에 먹는 거에 대... 어 근데 진짜 요즘에 하는 게 없다 촬영 쉬는 날에 먹는 게 제일 낙인 것 같아 운동 갔다가 뭘 먹을지 그날 그날 생각하고 그냥 돈까스를 제일 많이 먹는 것 같은데 오직 한국어로만 답변하기 해주고 싶은 말은 어... 열심히 하자 이유라기보다는 그냥 매 순간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하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 싶어서 한 번째로 드라이크 암튼 그래들 그림으로 답변하기인데 자 제가 또 그림을 잘 그리기 때문에 列 기상청 네 지금 기상청 사람들 촬영을 하고 있는데요 열심히 촬영하고 있으니까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답 주소 의미 지금까지 싱글즈와 함께 저의 요즘이라는 키워드로 인터뷰를 해봤는데요. 저도 요즘에 제가 어떻게 살아가는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알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또 베네피트와 함께한 특별한 미션도 진행해서 더욱 재미있게 나온 것 같은데요. 싱글즈 2월호 기대 많이 해주시고 지금까지 송강이었습니다.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